방금 망치질이가 못 바르지 않았나요? 망치질이 진짜 졸라팔 자 이번에 해볼 게임 매트리아크입니다 유튜브에 저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조회수가 무려 100만이 넘었죠 다들 박수! 100만 100만 그래서 조회수 100만 달성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시 우리 풀동부들과 함께 이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마침 패치도 돼가지고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운 맵과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들을 적용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맵에서 이게 설정을 보시면 밑에 반역자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이 반역자가 수녀 원장이랑 내통하는 그런 거래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역할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서 연습 게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공동묘지! 이게 이번에 새로운 맵인데 공동묘지 맵에는 두 명의 수녀 원장이 필요하대요 박수! 일단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해볼까? 나 한 명이랑 내 바로 밑에 있는 소범이야 하자 그래야 밸런스가 잘 맞지 않겠니? 아 아니 밸런스 용이었냐고 가보자 아 여기 꽃에 물 주고 있구나 얘 수상한데? 아닌가? 난 바이올렛이 수상한 것 같은걸?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바짝 붙어서 아니! 너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건방진 여사태 어 하루 거 너무 짧아 아 맞아 하루 늘려야 됐었어요 짧아서 다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희생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겹쳐져 있어요 몰라 지금 건너야 잠깐만요! 나 아니라고! 왜 세 명이 걸렸냐? 반역자들 미친 수녀들이 저를 반역자로 몰았어요 반역자들 아 서로 투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져?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래서 우린 기다리고 있었군요 가만히 이 중에서 저희를 골라야 되나 봐요 난 데이지 와 아 까지 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거 영어로 하다가 한글화되니까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해? 죽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원통 빔을 쏘시면 돼요 원통이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지나가면 슬로우 걸립니다 아하 흠 다들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군요 원통하다? 아하 아하 개 깜짝 놀랐네 아 이 맵이 엄청 넓네 이게 왜 수녀 원장이 두 명이나 필요한지 알겠어? 엄청 넓어 어엄청 난 한 명도 못 찾았는데? 음 나도요 반역자가 또 누구를 투표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친 수녀들 미친 수녀들이네 이거? 그냥 반역자 아무나 찍고 보네 이거? 비켜 미친 수녀들 빨리 원통 빔에 참여하세요 난 건너뛰기를 눌렀는데 이것들이 아니 잠깐만 그러면 녹밥 양몸이냐? 요리 중 일부는 그들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가 누르면 되는 건가? 눌러보시게 음 얼쏘우아이 뭐야 이거? 무슨 이름이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울슬라 울슬라 잘 가시게 으아아아 오? 잘 골랐다 배신자였는데? 역시 어? 우리가 잘못 고른 거 어? 반역자라는 거 반역자였다고? 역시 소봄이 손... 드론을 냈습니다. 온통하다. 일단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적어놔야 돼. 아니 근데 너무 많잖아요. 어? 반역자가 없어서 이제 투표 시간이 없어졌네요. 이제 바로 한 명을 골라서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아. 대대로 당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악마가 깃들어 있더군요. 놀아. 잘 가시게. 놀아. 아니었다. 까비. 우라야 그만둬라. 지하도 넓어요? 깻밥 못 봐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다들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원통. 원통하다 까비. 아미네리라. 메리라고 생각했는데 메리는 일을 하고 있네요. 고르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줘. 나 명단 체크해놨거든. 음.. 루트. 루트 안돼. 신실한 독자야. 케이티? 케이티? 케이티 죽이자. 아아.. 케이티. 케이티. 어이티. 떴다. 오케이. 훌륭해. 우와 떴다. 뭐야 다 잡았어? 벌써? 아까 초반에.. 아 맞다. 초반에.. 네 명인가? 한 번에 죽였지. 아 잘 골랐다. 아니 근데 배신자가 한 명인데 거기에 쓸려가지고 지금 두 명이나 갔어. 일단 연습 게임에 한 판 더 하자. 나랑 소부미도 수녀로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수녀 원장 나머지 두 명. 어 저 해볼래요. 좋아 좋아. 새벽이 수녀 원장 하고 제가 못 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오케이. 어디 보자. 누가 일을 안 하고. 아니 이거 뭐야. 어디 보자. 이거 상호작용 어떻게 하는 거지? F키였을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이올렛. 에마. 프란시스.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이 뇨 황 힝. 맵이 진짜 넓구나. 뭐가 많이 바뀌었군요. 수자님들 그 두 번. 안녕하세요. 첫째 기둥 지금 펴졌잖아요 불이. 네. 오팔. 오팔 어디 가시죠. 아. 너와 기둥이 안 보이네. 이 닉네임을 보시고 말하셨군요. 전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절 위해 일한다고요? 흠. 메리알렉스. 아 이거 되게 어렵다. 혹시 이것도 지하가 두 개인가? 설마. 약간 그런 삘이 좀 나네. 일단 확실한 건 오팔이 지하실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오팔 합시다. 다행히. 누가 이럴. 아이고. 아이고 순영 원장님들 저는. 배신자였습니다. 아 세상에. 저런. 아니 배신자 하는 게 뭐고. 배신자가 되면 지하실로 갈 수 있는 길을 잠궈버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제가 실수로 잠가버렸어요. 어쩐지. 잠금 여는데 50초가 넘게 걸리더라고. 근데 배신자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순영 원장이 그걸 몰라. 순영 원장님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할 것만. 아직 일도 안 하셨잖아요. 허어어. 원통하다. 원통하다. 완전 깨끗한데. 야 90초로 했는데 시간 진짜 금방 지난다. 누가 있나? 못 본 것 같은데. 아까 얘 이상했어요. 날다. 날다. 혜인이 아니었습니다. 희생한 건 당신의 촉이었고요. 조각상 되게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맵이 너무 넓으니까 준영 원장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어. 어, 깜짝이야.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종을 울렸어요. 종을 울리면 여러 명을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세 명. 일단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좀 더 쉽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안 한 텔마랑 알렉스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윌로우를 못 봤거든요 한 번도? 제가 봤어요 윌로우를. 아 그래요? 이거는 놀아 한 명 박격! 아니 이거 한 명씩 불러내. 한 명씩. 학살의 현장입니다. 어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말도 참 웃겨. 아니 순영 원장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원톱립을 쏠 수가 없잖아요. 아 왜 또 위로 가? 양모 밀이 탈출에 성공했어요 대박 어떻게 찍었는지 맞췄네 숫자를 찍었어 자 이제 얼추 연습 게임은 끝난 것 같고 이제 본편으로 갑시다 본편은 맵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는 걸로 하고 순형 원장 한 명만 필요한 기본 맵으로 해보자 순영 원장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역할극 알겠습니다 순영님 무서워요 지금 본인은 아주 사악한 순영 원장이 된 거라고요 어디에 숨어있다 좋아 좋아 몰입 좋아 이거 시간 되게 짧다 사람도 적네 이거 누구 투표해야 되냐 왜 나를 몰아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땐 제일 먼저 투표한 쟤야 음 쟤인 거 같아요 저 어떻게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누르면 돼요 안 눌러지는데? 왜 안 눌러지지 갑자기?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캐릭터를 누르라고 캐릭터 안 눌려 저도 안 눌렀어 못 죽였어 흠 이 순간 뇨벌 못 봤더라 불러 죽이시나요? 데이지? 데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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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땀 속 냄새가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또 땀! 수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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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녀님! 너무 무서워 수녀님! 왜 그러시는 거야? 근데 왜 안 잡히지? 수녀가 작업로에 있으면 못 잡아요 아 아 맞아요 이름만 기억해두고 지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이거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아 아 맞는데 누구였지? 여기 원래 사람이 앞서 어떤 거 같은데? 왜 갑자기 사람이 있는지? 와 시간 개 짧음 나 한번 투표해봐야지 어 아이고 투표 몰렸다 어 야 난 나를 투표했어 이런 빡대가 하하하하 나 한 줄이 안 쳐져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아 바꿀 수 있어? 어 아 바뀌는구나 아 이게 말을 되게 아끼게 된다 그냥 수녀일 때는 말을 좀 아끼게 돼 말하면 큰일 날 거 같아서 아까 줄리아가 줄리아가 없는데 생겼던 거 같거든요? 응 저런! 줄리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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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수녀였네 우린 나쁘 응 거주가 가구 거주에서 어 야 배신자 완전 개꿀 빨았겠다 엄청 많다 아 이제 슬슬 번호 확인해야 되는데 누가 잠궈놨어 누가 잠궈놨지? 누가 잠궜어 배신자가 잠궈놨어 내가 풀었어 역시 배신자야 믿고 있었다고 누구지? 소봄이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를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잠겨있는 건 이쪽 아래라서 뭐야 어 그냥 랜덤으로 정해지네 헉 야 이거 투표 아무도 안 하면 랜덤으로 정해지나 본데? 건너뛰기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건너뛰기를 아무도 안 눌리지 않았어요 건너뛰기를 안 눌리지 않았어요 아아 희어들어 그러면 못 만났던 아이렌? 아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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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나였구나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어 아 뭐야 갑자기 누구세요? 야 모니터 촉촉해서 깼다 어 뭐야 근데? 이름을 가버렸네요 드레이스 어 아 조작장 우리 윤이 많이 쳤어요 자 두 명 더 골라야 됩니다 여긴 다 착한 거 같은데 왜지? 하하하 저희 착한 수녀원 맞습니다 아주 똥맛이 나는 초기로구나 준연님 무빙치지 마세요 놀아주세요 반역자가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 반역자가 있구나 제발 잘 고르란 말이야 뭐야? 아까 죽었는데 클라라는 뭐야 보드야? 비난 막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한참 씨를 해버린 아니 유령이 유령이 재물때 썼는디? 나를 또 죽이고 어? 루이스 안 돼 어떻게 초기 이렇게 그릴 수가 왜 다 있냐고 호날날 언젠가 복수할 것이다 준여자식들아 오케이 아 잡혔다 KT 잡혔어 잠깐만 잠깐만 배신자 하길 바래야겠다 저 배신자입니다 소녀님 저 배신자 여기서 살려주세요 진짜로 아 왜 그래 제가 이거 잘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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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배신자야 저 언제 하고 저 언제 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씩 다 잡혔네 야 이 정도면 순여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이 놈이 다 잡고 안 남는 건데? 설마 하하하하 에이 그만 설마 설마 못 고르겠어? 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가 막히는구만 고작 두 명 데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란색 숫자도 내가 봐 노란색 숫자도 내가 봐 하하하하 내가 찍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맵 누가 할래? 순여원장 탈출한 제가 할까요? 기깔난 더빙 기대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벌써 지금 마음 가다듬고 있어 지금 야아 탈출하는 것들이 탈출하려고 하다니 하하하하하하 현대는 어떤 놈이 희생을 할까? 는 바로 희생이다 어! 뭐어 왜? 세 명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했다구요? 나 내 이름도 못 봤어 나 누구냐? 나 나 파미 수조원장의 모임에 가장 늦게 온 뒷줄 세 명 으어어어 웃어 어머? 배신자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수조님 애초에 우리 우리 후에는 필요 없어 배신자 데이지 너도 꺼져 아이고 야 그럼 세라 자 우린 이제 모두 힘을 잘 합쳐서 살아남으면 돼요 네 아니 배신 생각만 했는데 아직 오케이 원퍼슨 체크 딱 걸렸어요 벌써 2명을 석가 됐다구요 먹여주고 채워주고 음식까지 했었으니 감히 배신을 해? 웃기지도 않는 놈들이군 저주할 때다 하하하하하 자 아까 왼쪽 위에서 종을 열심히 치다가 고대로 빤쓰론 해버린 우리의 그분 오팔 나오세요 안 돼 안 돼 아이고 몸짓이 너무 부러워요 이제 내가 위로 움직여보겠어요 구라야 밑으로 가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자, 어디로 가야 할까? 자, 주님께서 오늘 제게 말해줍니다. 자, 나오세요. 통신사? KT!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KT! 뭔 통화다! 아, 유령이 돼도 땅을 팔 수가 있네요. 어? 그래요? 느린데 팔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번호 지금 알아낸 사람이 있어?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놈을 고르도록 하겠어요. 어, 와이? 어때요? 와, 야, 어떡하냐? 아, 대박이야. 죽었어. 아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9칸까지 돼요. 한 번에. 한 번에 9칸, 오피, 오피. 아, 나 너무 무서워! 똥 살 거 같아! 한 번만. 원통해. 툭 말고 다른 구멍이 있어. 원통하다. 노란색이. 내가 거기서 봤던 이름이 뭐였지? 안 돼!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의 악마, 너라! 와! 아, 이거. 야, 뭐야! 와, 큰일 났다. 너무 무서워. 조졌다, 이거. 빨리! 빨리!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아, 시간이 없어. 아, 시간이 없어. 아, 시간이 없어. 안 돼! 오케이. 오늘의 악마. 누굴까요? 나오세요, 헬렌. 헬렌! 아, 시간이 없어. 야, 나, 나 누구 가면 없어. 왜 이렇게 저래? 와, 이거 다 같이. 엄마! 한 번 잡아. 나는 연기했는데.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당신의 택배. 아이, 기억해 주도록 하네. 와, 진짜 너무 무서웠다, 진짜. 와... 이렇게 공포스러운 반응 처음이야. 사라? 방금 망치 질이가 못바르지 않았나요? 사라기. 망치질이... 봐봐 나 안 보겠는데? 망치질이 진짜... 저올라팔... 아이가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아 왜 사라 바쁜네? 아 나 심장 아파... 아 이게 어디까지 빨라지나 궁금해가지고 연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순영 원장님이 승어가지고... 사라잇... 흐흑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흐흑 흫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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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 자 제가 총을 쳤습니다 아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바이올렛? 당신을 죽이겠어요 우와 대박 오 저걸 봤네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둘은 몰라요 누구를 죽이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배님 우리 한놈씩 찍도록 할까요? 좋아요 그럼 먼저 찍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실거예요 아멘 아이고 선배님 윌로우라는 저친구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거 날려먹어서 기억이 안나는군요 하하하하하하 그렇다면 모델버리도록 하죠, 윌로! 치매왔네 하하하하 죽으세요! 하하하하 기록을 잘해야겠어 어? 어? 없어 없어 방금 한 명 보았는데 이름이 안 보였군요? 너무 다행이야 그러면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못 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오늘은 노라를 죽여보도록 하죠! 어? 오! 오! 아, 안돼! 끝! 잘한다! 이걸 맞추네. 잘한다! 둘이 환상의 케미네, 미쳤다.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수녀원이에요. 제가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들 아주 성실하게 망치질을 하고 있군요. 애들 망치질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보기가 좋군요. 예, 수상합니다. 왜죠? 제 밑에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본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긴 해요. 왜요? 근데 다시 들어와서 같이 크리포커를 파긴 했어. 그러니까 지금 같이 들어갔어요. 아니! 저 시끌시끌하고 있네요. 바라보고 아니면 소금이 죽이면 되잖아요. 왜 나는 반대하고 막힌! 이 중에 황마각이 들어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허, 주님. 우리는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클라라, 앞으로 나오시오. 왜 이렇게 클라라 거야! 뭐야! 뭐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끝없이 클라라네. 우리가 고른 사람은 아직 몰라? 베이지. 전생의 저처럼 망치질을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군요. 연타입하지 않으실래요? 플루스! 망치질을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오래 하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플루스 수상합니다. 아니, 뭐지? 여기 비어있었는데? 그레이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레이스 굉장히 자연스럽게 와서 지금 요비에 망치질을 하고 있군요.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아,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죠. 잠시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도 그게 용납이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을 보는 자, 응징일 수 아니라. 소변볼 수 있지. 너무해. 응징해야 합니다. 나오시오, 그레이스. 역시! 안 돼! 아, 도와줘서 고마워요. 새벽님은 대신자가 맞았네. 내가 잘 봤네. 좋았습니다. 그럼 뭐해, 조금대. 우리 신도들을 줄일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재정적으로 이들을 다 먹여 살리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3명을 주님의 곁으로 평안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수상하게 생겼던 비석의 망치질을 너무나 열심히 했던 루우스. 앞으로 나오시오. 루우스. 루우스. 안 돼! 베인이 아니었군요. 뭐, 죽이실 사람 없으신가요? 제 눈엔 너무나 선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 눈에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오팔 앞으로 나오시오. 제 오팔! 어떻게 알았어. 나오게 맞췄노.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루우스. 루우스. 앞으로 나오시오. 루우스. 안 돼! 아니었군요. 오늘도 우리 수녀들 일을 열심히 하나 보러 갈까요? 가지마! 아니, 우리 수녀들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짐작 가는 사람 없으십니까? 분명 누가 일을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걸 봤는데 말이죠. 저도요. 근데 이름을 못 봤어요. 그럼 못 본 겁니다. 수상하게 물을 주던 헬레나 푸르나 안 눌려! 안 돼! 잠깐만! 말도 안 돼! 아니 랜덤으로, 랜덤으로 복귀가 됐는데 하필? 아니... 아유, 재밌었다. 이것도 계속 쭉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재밌네. 뭐 끝낼까요? 뭔가 딱히 할 말이 없네? 네. 오늘 다들 열심히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했고요. 이제 들어가서 쉡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유바 유바! 우바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